오늘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오늘부터 주 후반까지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글피인 금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안과 제주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 중에는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지역으로도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제주에도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꺼번에 최고 60mm 이상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없는 영남 내륙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